지금 시작해! 이마! 너 뒤지게 막둘 끌려갈래? 송기태.. 어젯밤 만났다니깐 술 먹고 자야 하는게여 진짜라니까요 송기태 확신해! 아이고 이깨나 대체 왜그러는게여 저 집위들이 흰옷을 입고 와가지고 너 형성 왔냐? 다음엔 죽는다 여기 반드시 한 번은 돌아온다니 말이지 나 쟤가 끊어있다 몰랐냐? 몇 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거 송기태지? 지금 힘들면 그냥 떠 아빠가 누구야?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? 너랑 나랑 아무 간섭 안 받고 일대일로 한 판 뜨는 거 그렇게 죽고 싶냐? 넌 내가 잡을 거요 알겠니야?